청주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소리다솜은 12일 오후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문학원에서 제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한 이번 정기연주회는 200여 명의 학부모, 학생, 네빈을 모시고 이래서 2학년 방과 후 학교 부서 발표 소리다솜 오케스트라 독주 및 합주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소리다솜 오케스트라 공연은 캐논 변주곡과 언제나 몇 번이라도 독주 무대를 시작으로 캐리비안의 해적 OST 미량 아리랑 페르시아 시장에서 넬라판타지아, 칸칸천국과 지옥 서곡 등의 합주 무대를 진행했습니다. 악장을 맡고 있는 6학년 권민서 학생은 방과 후는 물론 주말과 방학 중에도 나와서 연습을 했는데 이렇게 연주회에서 실력을 뽐낼 수 있어서 무척 뿌듯했고 공연을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준 소리다솜 단원들과 잘 지도해주신 선생님, 부모님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몇 공연 소감을 전했습니다.